난 좋은 친구였어 영원히 하하 아하 오 이거 안맞네 오호 아무것도 안맞네 하하 하하 상상 이상이네요 와 이거는 맞겠다 오 뭐야 저것도 안맞는다고? 이건 넘어져 아직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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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하 이거는 맞지 않을까? 와 이것도 안맞네 그냥 이거는 맞겠다 그쵸 오 뭐야 이것도 안맞는다고? 아팠고 거의 안맞네 그냥 이거는 맞잖아 이거는 맞지 오 여긴 좀 위험하다 와 인엠은 좀 위험하네 아팠고 아팠고 아 이것도 맞네 혹시나 해가지고 이것도 뭐 이 손톱은 하나도 안 맞겠죠? 그렇지 어 어 스톱 나이스 이것도 맞겠죠? 어 맞네 당연히 맞을테고 이건 피해줘야되고 어휴 이거 안 맞겠지? 그렇지 얘는 이넴은 그냥 싸우는게 더 낫겠다 오히려 좀 별로인듯한 그런 느낌이네요 자 일단 경로상에 있어도 맞지는 않네요 돌 굴러가는거 안 맞고 바닥 터지는거 안 맞고 바닥 터지는거 안 맞고요 경로상에 있어도 안 맞았죠 아까? 어 안 맞고 다운드기 다운드기 당연히 안 맞을거고 내려오는 돌덩이는 맞을거 같다 근데 올려치기 올려치기는 맞네 낙석은 맞고 낙석은 맞겠죠? 여기 폭발은 맞을라나? 이거는 맞을거 같애 이거는 맞을거 같애 죽을라나? 죽지는 않네요 땅은 대기? 당연히 안 맞을테고 아 이거 운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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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야되는데 운석 봐야되는데 운석도 개꿀일거 같은데 공중에서 받아지잖아 아 운석을 봐야되는데 운석 패턴 운석 그냥 넘어가버렸네 운석 낙석은 맞나 안맞나? 확인 어 뭐야 낙석도 안 맞아? 어 뭐야 낙석도 안 맞아? 당연히 안 맞아도 되고 터지는 곳이 있어도 안 맞겠죠 어 안맞고 안맞아요? 와 이건 좀 하하 이건 좀 와 이건 진짜 양심없다 하면서도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드네 어 이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야씨 날먹인데? 2냠만 좀 제대로 잡고 1냠 3냠은 날먹이네요 허허 2냠 3냠 4냠 9냠 6 12 12 13 13 14 14 감사합니다.